아 내가 뭐랬어 이 서비스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만큼 아니 벌건 대낮에 이런걸 남의 차에다가 꽂아놓는다고? 경찰서 관길에 서점에 둘렀다보니 앞유리에 떡 꽂혀있더라구요 혹시 이 여자가 오빠옷 가져간 그 고양이는 아니고? 아니야 복장도 화장도 다 달라 하긴 고양이가 다 같은 고양이가 아니지 줄무늬, 민무늬, 물결무늬, 점박이 생김새도 색깔도 다양하지 아이고 출출한데 뭐 먹을거 없나? 과일이나 빵같은 뭐야 이게 오빠가 밖에서 가지고 응? 야 너 너 이런데 출입하는거야? 왜? 아니 그래놓고 뭐 자랑스럽다고 이런걸 집에까지 갖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버지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아 이번에 진짜 웃겼다 아 딸해지는거 진짜 아버지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아 평소에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드셔도 이러시는거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못 믿으셔도 아 이건 정말 섭섭해요 뭐? 저 녀석이 저 애비한테 왜 소리를 질러? 오죽하면 그럴거야 오죽하면 아 당신은 또 왜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둔하고 눈치가 없어서야 아유 빵이랑 과일은 당신이 꺼내 먹어요 아나 아나 다들 나한테만 보라그래 아이